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방송을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가지를 위해서 투신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책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시장님 제가 어떤 책을 준비했을까요 오프닝으로 교황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프랑스 교황님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센스가 아주 충만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